기간조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치골 상부에 팽만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자연 배뇨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은 자연 배뇨는요? 자연스럽게 소변을 배출하는 게 자연 배뇨입니다.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대태한 쪽 피부를 문질러준다 3. 방광 부위를 힘주어 눌러준다 4. 좌측 심수체의를 취하게 한다 5. 회음부에 차가운 물을 부어준다 정답은요? 2. 대태 안쪽 피부를 문질문질 해준다 그러면 소변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죠? 방광 부위를 힘주어서 누르진 않죠? 살짝 누를 수는 있습니다 6. 좌측 심수체의? 이거는 무슨 체위예요? 관장하는 체위예요 똥이에요 똥! 배뇨가 아니죠? 배변입니다 또 회음부에 차가운 물을 부어주면 더 안 나와요 따뜻한 물을 부어줘야겠죠? 7. 자연 배뇨 돕기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인은 또는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긴장을 완화시킨다 의사 허락이 있으면 수분 섭취 괜찮다 대태 안쪽 피부를 문질러준다 하옥부에 더운 물주머니나 생식기 회음부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 거 괜찮다 남자 안자는 금기가 아니라면 서서 배설하도록 한다 여자도 상체를 올려준다 이 정도 되겠어요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차가운 변기를 제공한다 2.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3.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 4. 하복부에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5. 배뇨관을 삽입하여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1번 차가운 변기를 제공하면 근육이 오히려 수축되겠죠?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차가운 물은 다 틀립니다 따뜻한 물이 맞아요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인데 도뇨관을 삽입하지는 않습니다 자연 배뇨 돕기 은근히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을 돕는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우리 아기들 소변 볼 때 이런 소리 내주면 더 잘 싸죠? 마찬가지예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소변을 빼는 거예요 따뜻한 변기를 둔부 밑에 받치고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조금 부어준다 여러분 자육할 때 소변도 보고 싶고 대변도 보고 싶고 그런 적 있으시죠? 따뜻하면 뭔가 싸고 싶다 이거예요 정상 배뇨 씨와 같은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해준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서서 소변 보는 게 잘 나옵니다 불안은 긴장을 유도해서 배뇨를 어렵게 함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보기가 계속 바뀌어도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의사 허락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대퇴 내면은 문질러주고 정신적 이완을 돕는다 그래서 국가고시의 어떤 게 나왔죠? 대퇴의 안쪽 피부를 문질러준다 쓰담쓰담 해주면 소변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따뜻한 변기를 제공한다 손발을 따뜻한 물로 씻거나 담가준다 남자는 금기가 아니면 서서 뱃살하도록 한다 따뜻하게 해줘야 배뇨가 됩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는 보기 보기 전에 일단 욕창은요 너무 빼쩍 마르거나 살집이 없으면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많이 걸리죠 1. 걷기 운동 중인 고혈압 환자 2. 수술 후 조기 이상 중인 환자 3.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4. 병실을 자주 배회하는 치매 환자 5. 일상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환자 정답은요? 3번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일단 의식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겠죠 체위 변경 어렵죠 욕창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1번 걷기 운동 중인 2번 조기 이상 중인 3번 자주 배회하는 4번 일상생활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다 움직이는 환자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환자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욕창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 활동은 이런 문제도 국시에 나와요 침상이 젖어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고단백 식이를 먹인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편다 팔을 잡아 끌거나 당기지 않는다 탈골되거나 상처 날 수 있으니까요 욕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입니다 알코올 아니에요 포비돈 아시죠? 욕창 간호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로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 뒤꿈치에서 수포가 관찰되었다 욕창의 단계는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수포가 나타났다 물집이 나타났다 2단계예요 욕창의 단계 1단계 붉어진다 홍반이 생긴다 발적이 있다 2단계 수포나 물집이 생긴다 3단계 괴사된다 썩는다는 거예요 4단계 근육과 뼈까지 깊이 썩는다 깊이 괴사된다 이것입니다 3단계 괴사 4단계 깊은 괴사예요 욕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 아이오다인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위관 영양 시행 전 흡수한 위 내용물이 50ml일 때 간호 보조 활동은 1. 위관 영양을 중단한다 2.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를 낮춰준다 3. 흡인한 위 내용물을 버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위관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흡입했을 때 50ml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주입하고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이거예요 위관 영양액 중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는 높여준다 흡인한 위 내용물은 버리지 않아요 다시 집어넣어준다 왜?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관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문제가 있었을 때 보고하는 건데 이탈된 건 아니잖아요 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 위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기 위함이다 콧줄을 꼽는 거죠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내용물을 흡인해 봅니다 이게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패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음식물이 나오면 이거 위구나 하는데 안 나오면 패일 수 있습니다 흡인성 패는 걸 얘기했죠 정확하게 위에 꽂아줘야 돼요 흡인한 내용물이 100ml 이상 나왔을 때 영양액 주입을 연기하거나 내용물을 다시 밀어놓고 보고한다 왜?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유동식 주입할 때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위가 팽창되고 가스가 찬 느낌이 들고 불편감이 생기거든요 공기가 가득 차가지고 압력이 심해지면요 역류하거나 구토를 유발하거나 기도 흡인되면 폐렴이 유발돼요 영양액은 분당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절한다 구토나 설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간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영양액 공급하고 위간에 물을 주입합니다 얼만큼? 30ml 정도 30cc 정도 CC와 미디의 단위는 같아요 또 위간 영양, 비간 영양, 경관 영양, 관이 지나간다 경관 영양이죠 위간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기 위함이다 문제 위간을 이용해서 영양액을 공급한 후에 위간에 30ml 정도의 물을 주입하는 목적은 막히지 않기 위해서죠 위간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위간 영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분당 50c가 들어가야 된다 물은 30cc 정도 넣어서 위간의 개방성을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공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흡인한 내용물은 다시 집어넣어 준다 그게 50ml면 다시 집어넣고 식사 주면 되는데 100ml가 넘었어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조금 주입을 연기한다 이런 것들이요 정답 2번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관장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위죠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왼쪽이겠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세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힘을 뺀 자세 그래서 좌측 심스위입니다 힘 주면 들어가나요?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공기 주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스차니까 또 관장에게 다 들어간 직후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죠 조금 참아야 돼요 관장할 때 좌측 심스체위가 좋다 성인은 1000cc 관장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동안 한다라는 거 배변관장, 배출관장, 청정관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중력에 의해서 용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좌측이, 좌측 심스체위로 한다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근다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금 있을 때 잠근다 그래야 공기 안 들어가니까 배에 힘 주면 안 되고요 아 하면서 심호흡하세요 신체의 이완을 돕는다 관장을 하는 도중에 복부팩만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관장 용액 주입하는 것을 3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좌측 심스체의 관장체위 기억하세요 관장할 때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관장이 끝나고 적어도 10분 동안 참은 후에 배변하게 한다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아니죠 10분은 참고 배변하게 한다 의식이 있는 부동환자에게 침상변기를 적용하는 방법은 침상변기 뭔지 아시죠 이게 엉덩이에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 건 이동변기입니다 의식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환자니까 침상변기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 문제 진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1.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변기를 잡아준다 2. 변기를 대어준 후 침대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해준다 3. 한쪽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밀어넣는다 4. 변기에 낮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 쪽으로 향하게 되어준다 5. 측위에서 변기를 댄 후 앙아이로 돌려 눕히면서 엉덩이가 변기 위로 올라가게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의식이 있는 부동환자예요 보통은 엉덩이를 들 수 있으면 엉덩이 좀 들어주세요 하고선 밑으로 쏙 집어넣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될 때는요 측위 옆으로 눕히고 변기를 대고 다시 똑바로 앙아이로 돌려 눕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겠죠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 있으면 이게 막 소리도 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누워서 똥 쌀 수 있어요? 앉아서 똥을 쌓이게 똥이 잘 나옵니다 변기를 대어주는 침대머리를 높여준다 식사할 때도 높여준다 양치할 때도 높여준다 밥 먹고 30분 동안 상체를 높여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호흡기 질환 환자들 기침할 때 상체를 높여준다입니다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밀어넣는다 이게 다리 잘못 들으면요 골절돼요 배변 침대형 변기는 간이변기와 이동변기가 있습니다 이동변기는 의자 같은데 앉아서 대수변 보는 건데요 침대 높이랑 같게 해줘야 되고요 간이변기는요 따뜻하게 대준다 측위로 이렇게 돌리고 간이변기 대고 앙아이로 똑바로 눕힌다 이게 국시에 잘 나와요 항문 관략근의 이완을 위해서 변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제품의 멸균을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1. 급속 멸균 2. 건혈 멸균 3. 여과 멸균 4. 고압증기 멸균 5. 이오가스 멸균 고무 하면 뭐로 가야 되죠? 정답 5번 고 하면은 이오가스 멸균 영어는 영어로 가세요 플라스틱 고무는요 이오가스 멸균 합니다 고압증기 멸균은요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가운 이런 것들이요 건혈은요 건식이죠 드라이한 거 파우더 바셀린 거즈 요런 거요 멸균과 소독의 차이는 뭐죠? 멸균은요 아포까지 균의 씨앗까지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게 바로 멸균이에요 멸균법 가장 국가국시에 많이 나왔던 거 고압증기 멸균 또 이오가스 멸균 또 건혈 멸균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압증기 멸균이 가장 국시도 많이 나오죠? 120도에서 2, 30분간 또는 40분까지도 맞는 보기로 보셔야 돼요 멸균의 유효기간은요 고압증기 멸균은 2주입니다 스템을 쐬가지고 멸균하는 거예요 수술기구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면포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고압증기하고 있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가 가장 많고 특히나 치과에서 많습니다 이오가스 멸균 이오가스는요 멸균의 유효기간이 길어요 고무제품 내시경의 폴리카테터도 고무죠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통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이오가스에서 안 좋은 그게 있기 때문에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이렇게 기출해 나왔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요 8시간에서 16시간 이상 통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틀리다고 연연하지 마세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고리셔야 됩니다 건혈 멸균 파우더 유리 바셀린 거즈 등을 건혈 멸균으로 합니다 120도에서 140도면 3시간이나 해야 되고요 160도 온도가 높으면 시간이 떨어지겠죠 2시간만 하면 된다라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고압증기 멸균 고무 하면 이오가스 파우더 바셀린 거즈 유리 하면 건혈 멸균 가세요 유리가요 기초치과에서는 고압증기 멸균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건혈 멸균으로 기억하세요 유리는 무슨 멸균이냐 이렇게는 문제 안 나와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에틀린 가스 이오가스 멸균이죠 이것을 포장하고 여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2. 포장을 열 때 허리높이 아래에서 작업한다 3. 날카로운 물품은 포장지를 이중으로 사용한다 4. 멸균된 포장지가 축축하면 건조하여 사용한다 5. 멸균된 포장지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벌린다 정답은요 1번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8시간에서 12시간 또는 8시간에서 16시간 다 맞아요 2번 포장을 열 때 허리높이 아래에서 작업한다 아니죠 멸균은요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3번 날카로운 물품은요 이 날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즈로 쌉니다 그 표현을요 끝을 거즈로 싸거나 기구를 완전히 거주에 싸서 넣는다 4번 멸균된 포장지가 축축하면 건조하여 사용한다 축축하다 젖었다 하면은 이미 오염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 멸균되었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멸균된 포장지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벌린다 손가락을 넣는 순간 오염됩니다 이거 벌릴 때 굳이 뭐를 써야 된다고 하면 이동겸자 멸균한 걸로 써야겠죠 이오가스 산화에틀린가스 멸균 유효기간이 길다 고무제품 내시경 폴리카테터 보통 일회용을 쓰는데 이것도 고무기 때문에 이오가스 멸균을 합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또는 8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소요된다 통기한다 멸균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은 1. 이동겸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 2. 멸균포가 펼쳐진 위로 물건을 건넨다 3. 소독용기는 드레싱이 끝날 때까지 열어둔다 4. 소독캔에서 물품을 꺼낼 때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 5. 멸균꾸러미 개봉시 준비하는 사람에서 멀리 있는 쪽 멸균포 자락부터 펼친다 정답은요? 5번 되겠어요 멸균꾸러미 개봉할 때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 순서를 펼치는 거 아시죠? 1번 이동겸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요 24시간 멸균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물품 꺼낼 때는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게 바닥에 놓습니다 뭐 들고 있지는 않죠? 이동겸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24시간 멸균이다 어디다가 멸균할까요? 고압증기 멸균을 많이 합니다 스테인레스니까요 이동겸자 핀셋 같은 거예요 긴 핀셋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멸균거즈나 솜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이동겸자이며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된다 겸자 끝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동겸자 통 하나에 하나씩만 꼽는다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라 안 그러면 이게 통에 닿으니까 오염된다 이거예요 섭자를 섭자 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는 멸균 이동겸자를 이용한다 이런 게 국시에 나왔어요 이동겸자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사각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 순서입니다 먼 쪽 먼 쪽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죠 먼 쪽 먼저 여는 그림 세 번째 그림이에요 160도의 열로 한두 시간 정도 파우더 멸균하는 방법 파우더 하면 뭐라고요? 1번 되겠습니다 파우더 바셀린 꺼지 유리하면 건열 멸균 가세요 건열 멸균은요 유효기간이 2주이다 120에서 140도의 3시간 또는 160도 온도가 높으면 2시간만 하면 된다 파우더 유리 바셀린 거즈 고압증기 멸균법을 적용할 물품은 고압증기 멸균 뭐를 멸균한다 그랬죠?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나 가운을 멸균한다고 했어요 1. 내시경 카테타 고무죠 2. 파우더 바셀린 거즈 3. 카테타 유리 4. 체온계 종이 5. 곡반 수술용 가위 정답은요? 5번 곡반 수술용 가위 다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나 면포는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한다 고무는요? 이오가스 파우더 바셀린 거즈 건열 멸균이요 멸균 용액을 준비하는 방법은 1. 용액병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2. 용액병의 입구가 용기에 닿은 상태로 따른다 3.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4. 필요 이상으로 용액을 많이 따른 경우 용액병에 다시 넣는다 5. 용액병의 뚜껑을 연 후 용액을 따라 버리지 않고 용기에 붙는다 정답은요? 3번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가장 적합하죠? 용액병에 표기된 일련번호? 아니죠 멸균한 날짜를 적는 게 좋겠죠? 용액병의 입구가 용기에 닿으면 안 돼요 오염되죠? 필요 이상으로 용액을 많이 따랐어도 낙장불입이다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소독 용액에서 중요한 거 뚜껑을 열었을 때 안쪽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요 바깥쪽이 바닥에 닿게 놓는다 뚜껑이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또 세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물약은 흔들어서 사용한다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벨이 있는 쪽을 잡아요? 반대쪽을 잡아요? 라벨 있는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약을 따르는 거예요 라벨에 이 약이 묻으면 어떤 곳인지 안 보여서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른다 이 표현을 국가고시에서는요 물약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이게 맞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다 주사기에서 바늘 제거하면 플라스틱으로 남아요 1mm, 2mm 이렇게 정확하게 눈금이 있으니까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효과적이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약을 따랐을 때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넣다 뺐다 하면 오염되니까요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다 물약은 계량컵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이런 표현이 번거로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앙하이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맨날 누워있으면 어디다 와요? 이 뒤통수 닫고 등 닫고 엉덩이 닫고 이 발 뒤꿈치 닫고 이러겠죠? 1. 경골 2. 천골 3. 흉골 4. 하악골 5. 전두골 정답은요? 2번 천골 엉덩이뼈가 되겠습니다 경골, 흉골, 하악골, 전두골 어딘지 아세요? 경골은요? 이렇게 종아리뼈가 경골입니다 흉골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계의 장방형의 편평골은 흉골이다 같은 말로 복장뼈다 했습니다 이 빨간 부위 여기가 흉골 같은 말로 복장뼈가 되겠어요 앞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을 앞관절이라고 합니다 턱관절이자 전두골은요? 이 머리 앞쪽 이 녹색 부분을 전두골이라고 합니다 육창이 잘 생기는 부위 똑바로 누워있으면요? 특히 천골, 엉덩이뼈에 많이 생겨요 또 옆으로 누우면요? 귀, 어깨, 엉덩이뼈, 대전자, 무릎, 복숭아뼈 이런 데 많이 생겨요 압력을 받는 부위에 욕창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자 환자 회음부 간호활동 중 오른 것은 1. 스릉이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회음부 간호예요 2. 음순을 모은 상태에서 닦아준다 3.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 4. 가산수술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5. 수건에 같은 면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정답은요? 항문이 맨 마지막이죠? 요도에서 항문 방향,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아준다 이게 여성 회음부 간호에서 맞는 것입니다 회음부 간호, 배, 횡암이죠? 스릉이는요? 태아 위치 교정 또 생리통 완화 자세예요 음순을 벌려야 닦을 수가 있죠 과산화수술은요? 구강간호에 쓰지 회음부에는 쓰지 않습니다 점막이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술은 너무 세요 또 수건에 같은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습니다 목발 보행 방법은 여기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평지 이런 말이 없어요 1. 머리를 숙여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겨드랑이로 몸무게를 지탱하여 걷게 한다 3.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목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한다 4. 처음으로 목발 보행을 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시작한다 5. 목발의 아래쪽 부분을 각 발의 15, 15에 놓는다 정답은요? 15, 15 익숙하죠? 15, 15에 지팡이도 놓고 목발도 놓는 것입니다 목발,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이게 맞아요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또 겨드랑이 애가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목발은요 손목이나 손바닥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애가가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의 몸무게를 지탱한다 또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아니죠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이런 것도 국시에 나와요 목발 사용 전에 어깨와 상박 근육 강화 운동을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또 목발을 처음 사용할 때는요 보폭을 크게 하면 넘어지죠 보폭을 짧게 하다가 점점 보폭을 좀 넓히는 게 좋다라는 거 또 처음 목발 보행할 때 넘어지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독려해준다 이런 것들이 목발 보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 지건마 내 지마건 이거 기억해 보세요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이 순서예요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이 순서입니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내려갈 때나 평지 평지도 내려갈 때로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지마건입니다 또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한 쪽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건강 세트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을 같이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목발 평지는요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의 반대는 세트 건강이라는 거예요 아픈 다리랑 목발을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뒤늦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지건마 왜 올이야 올라갈 때니까 올 지건마 또 내 지마건 내려갈 때나 평지니까 지마건 이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내려갈 때 세트 건강 이 세트는요 동시에 가는 겁니다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겨드랑이 애가로 힘쓰는 거 아니다 팔목이나 손바닥에 체중을 몸무게를 지탱해라 제가 예전에 발목 인대가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목발 짚은 적이 있거든요 사지가 다 쑤십니다 삭신이 다 쑤셔요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한 군데가 다치면요 다른 쪽이 힘을 밸런스를 잘못 쓰기 때문에 다 아파요 그래서 다른 쪽 근육을 강화해라 이거예요 성인 환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면 하면은 이거 쇼크체이죠 어떤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린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체위 문제 거의 100문제 중에서 한 2, 3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제 실기가 105문제가 되면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 체위 변경할 때마다 압력받은 피부를 관찰한다 왜? 욕청 생기니까 앙하위 똑바로 누운 자세 파울러스 체위 반자위 상체 올린 자세죠 호흡 곤란한 자 뭔가 숨쉬기 어려운 환자 하다못해 자궁에서 오로와 질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려면요 상체가 올라가야지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런 또 트릭의 문제도 나옵니다 복이 엎드린 자세 측이 옆으로 누운 자세 심스체위 좌측 심스체위 관장 자세입니다 수륭이 산 후에 자궁이 훅을 떼는 것을 예방하고 자궁 내에 있는 태아의 머리 위치를 교정하기도 하고요 생리통 완화 자세가 슬슝위입니다 세석이 절석이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취하는 자세예요 트렌델델버그 체위, 쇼크 체위,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제일 많이 나오죠 쇼크가 발생했다 쇼크라는 말이 나오면 트렌델델버그 포지션이고요 쇼크에 대한 증상 피부가 차고 촉촉하다 혈압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쇼크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도 트렌델델버그 포지션과 연결하세요 혈압이 80에 40이다 저혈압이죠 90에 60이 저혈압이니까요 이때 트렌델델버그 쇼크 체위를 한다 배행아이 이거예요 단순 도뇨할 때 회음부 간호할 때 무릎을 올려주는 자세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단추 달린 상에 입을 때 돕는 방법은 이거 뭐 알면 돼요? 입을 때라고 했죠 입마건, 입마건, 벗검마 이거 아시면 이 문제 끝난잖아요 입마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오른쪽 편마비야 그럼 마비된 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먼저 입고 왼쪽 가는 거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보기 보셔야 돼요 오른쪽이 먼저 하는 거예요 1. 환자의 왼쪽이 서서 준비한다 일단 틀리지 않았습니까? 2. 왼쪽보다 오른쪽 팔에 소매를 먼저 입혀준다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3. 단추를 모두 채우고 머리를 끼운다 이게 머리가 들어가겠어요? 4. 환자를 앉힐 때는 오른쪽 팔로 바닥을 짚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짚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 팔로 짚게 해야 되겠구나 딱 틀리죠 5. 오른쪽 팔에 소매를 끼우지 않고 옷을 어깨에 걸쳐둔다 뭐 망토 입히는 건가요? 정답 2. 오른쪽에 먼저 입혀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입히는 순서 입마건 마비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 또는 수액을 맞고 있다 하면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국시 나와요 왼쪽 편마비 환자 입히는 거 그림으로 골라라 그러면은요 입마건 마비쪽 먼저니까 왼쪽 먼저 입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의 등척성 운동은 등척성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등척성 운동이죠 1. 무릎을 구부린다 2. 발가락을 구부린다 3.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린다 4. 발바닥이 몸의 중심을 향하게 한다 5.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대퇴근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한다 정답은요? 조였다가 이완한다 힘만 줬다 뺀다 한다 등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구부리고 들어 올리고 이런 것들 등장성 운동이에요 등장성 운동 이 장은요 힘장자입니다 힘을 줘서 관절이 움직여지는 그런 운동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이 등장성 운동이고요 대표적인 운동은 달리기, 수영 등이 있어요 등척성 운동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등척, 길이척이거든요 길이가 같다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힘만 줬다 뺐다 국가고시에 나오는 표현 등척성 운동 벽 밀기가 있어요 힘만 줬다 뺐다 한다 또는 벽을 가만히 이렇게 밀기만 하는 거 힘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힘장자에요 힘을 이용해서 관절을 사용한다 수영, 달리기 관절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등척성 관절을 안 써요 벽 밀기 힘만 줬다 뺐다 한다 이런 거 골달공증 환자는 등척성 운동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발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보기 보기 전에 발톱은 일자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1.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2.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준다 3. 발톱의 모서리를 깎아준다 4. 발가락 사이는 씻고 물기를 남겨둔다 5. 사마귀는 칼로 잘라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정답은요? 2번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발라준다 무난합니다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하다가요 이거 감염되면은 다리 잘라야 돼요 발톱의 모서리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왜?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서리를 깎다가 세균 들어갈 수 있어서 일자로 깎습니다 하지만 손톱은요 둥글게 깎아요 발가락 사이는 물기를 바싹 말려야 무좀이 안 생기죠 사마귀는 칼로 잘라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제거하세요 레이저로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냉동치료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차가운 가스로 면봉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해갖고 떼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가 깔끔하죠 붕대 적용 방법 중 옳은 것은 1. 말단 부위 끝까지 감는다 2. 상처 위에 매듭을 묶는다 3. 몸의 중심에서 말단 쪽으로 감는다 4.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5. 붕대가 분비물로 인해 젖은 경우 건조기로 말린다 정답은요? 이거는 약간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거즈나 솜을 대고 감아준다 이거예요 말단 부위 끝까지 감으면 이게 피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발가락, 손가락은 다 보여야 되죠 또 상처 위에 매듭을 묶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말단 쪽으로 감는 게 아니라 이 말단에서 중심 쪽으로 감아주고요 붕대가 분비물로 인해서 젖었어? 교체해줘야죠 붕대에서요?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또는 거즈나 면패들을 대고 감는다 이런 거예요 붕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산소 마스크 같은 거 꼈을 때 이 돌출된 부위에다 뭔가 대어준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말단 부위 끝까지 감지는 않는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봐야 되니까 청색증이 나타나면요 순환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말단을 노출시킨다 상처 위에 매듭을 묶지 않습니다 상처 위에는요 느슨하게 감아줘요 말단에서 중심쪽으로 감는다 우리 침상 목욕도 말단에서 중심쪽으로 닦아준다 팔다리에서 몸통쪽으로 닦아준다 시작과 끝맺음에 하는 붕대 사용법 환행대에 통목욕 방법 설명 중 오른 것 1. 창문을 열어둔다 2. 목욕통에 물을 가득 받는다 3. 환자를 40분 이상 물속에 있게 한다 4. 통목욕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발판을 깔아준다 5. 환자가 목욕통 안에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더 받는다 정답은요 4. 통목욕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발판을 깔아준다 창문은 닫아야겠죠 감기 걸리니까요 목욕통에 물을 가득 받는다? 어느 정도 받아요 통목욕 시 통에 물의 양은 2분의 1만 채우고 사용 중 이런 텐말을 부착한다 그랬어요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요 통목욕 시간은 통 20분 이내로 갑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요 통 안에 있는 시간은 5분이다 하지만 전체 다 하는 시간 뭐 이것저것 30, 40분은 된다 이게 시간이 달라요 요양보호사 쪽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5분만 한다 간호조무사는 20분은 한다 통 20, 20분이에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발판 깔아줘야 됩니다 낙상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환자가 목욕통 안에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더 받으면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따로 받아서 섞어야죠 목욕하는 동안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몸에 더 뿌려준다 이런 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통목욕 방법 미끄럼 방지용 발판을 깔아준다 2분의 1만 물을 채운다 목욕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라 어지럽다고 했어요 또는 실신했어요 통에 물을 빼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심장 쪽으로 몰아주는 것입니다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쓰러져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통목욕 시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하면 물 빼고 트렌델버그 포지션 다리를 높여준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 푸시면요 통목욕만 키워드가 아닙니다 목욕 전체가 키워드예요 통목욕, 침상목욕, 좌욕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눈을 닦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얼굴은 또 어떻게 닦냐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으로 닦는다 이거죠 왜 침상에서 목욕해요? 목욕탕 가서 안 닦고 움직일 수 없거나 수술을 했거나 침대에서만 목욕해야 되기 때문이죠 침상 목욕물의 온도가 가끔 보기에 나옵니다 침상 8, 9 8, 9는 뭐 더하기 뭐겠어요? 40 몇 더하기 40 몇이겠죠? 43에서 46을 더하면 8, 9가 됩니다 침상 목욕물의 온도 8, 9, 4, 3에서 46도라는 거 기억하세요 40도씨 때입니다 좌욕, 8, 3 40에서 43도예요 40도씨 때가 보통 목욕하고 목욕하고 좌욕하고 하기 좋은 온도예요 침상 목욕 순서 얼, 팔, 가 이것만 기억할게요 얼굴, 팔, 가슴 순서이다 다리 맨 마지막에 회원부 침상 목욕할 때 그 환자의 어느 부위 먼저 닦냐? 간호조무사의 먼쪽 신체부터 닦는다 이 말이 뭐예요? 간호조무사의 먼쪽 신체라는 것은 그 환자의 이 말단부터 닦는다는 얘기예요 팔끝, 발끝부터 중심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침상 목욕 시 환자의 눈은 비록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닦고 몸은 간호조무사의 먼쪽 신체부터 닦는다 우리 멸균포 열대도요 먼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침상 목욕도 간호조무사의 먼쪽부터 닦아준다 침상 목욕 중요해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두꺼운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불리면 말랑거려지죠 이때 자른다 노인이 될수록 손발톱은요 얇아지까요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져요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침상 목욕으로 온도 침상 팔구 사삼에서 사육도이다 얼팔과 얼굴 팔 가슴 순서로 닦는다 침상 목욕할 때 왜 말초에서 중심쪽으로 닦냐 이런 문제 나왔죠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말로 정맥혈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침상 목욕, 통 목욕만 알면 돼요 좌욕도 알아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치질환자 항문 부위에 상처치유나 소염작용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좌욕입니다 좌욕은 40에서 43도 여러분 집에서 좌욕 많이 하시나요? 자주 해요 쿠팡 이런 데서 플라스틱 좌욕통 만원 이하예요 그런 거 변기 위에 놓고 물 끓여가지고 식혀서 하면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상처치유 소염작용에 좋다라는 거 여자들은 좀 좌욕 자주 해줘야 돼요 좌욕은요 물을 세수대야에 2분 1쯤 담고 대야재 끓입니다 그리고 식혀서 쓰는 거예요 좌욕시간 5에서 10분 너무 쪼그리거나 걸터앉지 않는다 어지러우니까요 단순도뇨 방법은 단순도뇨 단순히 소변을 빼주는 것입니다 1. 여자는 도뇨시 앙하이를 취하게 한다 똑바로 눕는 자세가 앙하이예요 2.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다 3.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4. 남자는 요도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으면서 소독한다 5.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강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단순도뇨 소변줄을 꽂아서 소변을 일시적으로 빼내는 거예요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삽입을 하겠죠 1번 도뇨할 때 배횡하이예요 무릎을 이렇게 좀 들어줘야겠죠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다 요거 아니래요 왜냐면 고정을 하는 것은 단순도뇨가 아니라 유치 도뇨죠 남자든 여자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요 특히나 여자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습니다 남자든 물론 항문이 맨 마지막이지만 항문이 맨 마지막으로 닦아야 되는 이유는요 항문에서는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로 감염이 생기겠죠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도뇨관은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강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건 유치 도뇨입니다 계속 소변줄을 유치하고 있는 거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고요 단순 도뇨는요 소변을 일시적으로 빼내는 거예요 소변의 양을 확인할 때도 단순 도뇨를 하죠 배뇨,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가 있습니다 단순 도뇨는 소변을 일시적으로 빼기 때문에 일시 도뇨라고도 해요 단순 도뇨의 목적은요 소변을 빼는 거예요 잔뇨량의 확인이다 방강을 비우기 위한 목적이다 단순 도뇨의 목적은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소변을 빼내는 거예요 방강을 비우기 위해서도 빼고 일회성으로 소변을 빼는 게 단순 도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도구가요 여자가 짧아요 5에서 6cm 남자는 거의 20cm 여자가 여러 감염이 더 많이 생기죠 남자 요도구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포경 수술 안 했어 그러면 이게 주름이 쪼글쪼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포피를 뒤로 젖힌 후 귀두를 닦아준다 귀두가 요게 맨 앞에 요 튀어나온 거 꼬다리가 귀두입니다 귀두 음경 여기가 음랑 귀음치항 요 순서로 닦습니다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순서로 닦아요 귀음치항 이런 거 국시에 나오잖아요 폭경 수술 안 했어도 껍데기 뒤로 이렇게 제껴가면서 닦아라 이거예요 여자 회음보소독 엄지와 검지로 대음순을 벌려서 요도를 노출시킨다 이 겸자로 소독솜을 쥐고 닦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도에서 항문으로 요도질 항문순으로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또 닦을 때마다 새 솜으로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방향으로만 닦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요도관 삽입전 요도구 대음순 소음순 순서로 소독한다 요도구가 1번 요거 맨 위에 오줌 나오는데 그리고 대음순 밖에 쪽 하나하나 또 소음순 그 안에 쪽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줍니다 요즘에 소독제가 국가고시 연달아 두 번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었거든요 계속 나오는 추세니까 봐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2% 글루타르 알데히드가 높은 수준의 소독제다 그랬어요 이거는 피부에 쓰는 게 아니에요 피부나 인체에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75% 알코올 피부에 쓰잖아요 우리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또는 아이브이 맞을 때 알코올 솜이 바로 75% 유수 알코올이에요 소독제는 뭐예요? 무생물 표면에 있는 병원성 균을 죽이는 물질이다 피부나 인체에 써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인공 배뇨 시 배행아이를 한다 유치 도뇨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입니다 유치 도뇨는요 항상 소변 주머니 소변을 빼냈을 때 그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래 낮게 있어야지 소변이 있기 때문에 몸에 흡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뇨관이 연결되어 있거나 꺾여 있거나 눌려 있으면 소변이 안 빠지니까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관을 잘 확인해라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줘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 소변 주머니는 몸보다 아래에 있지만 바닥에 닫히는 말게이라 이거예요 방광보다 아래에 놓는다 뭐 아랫배보다 아래에 놓는다 몸보다 아래에 놓는다 우리 몸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혈액이든 수액이든 위관 영양액이든 하지만 이것은 중력에 의해서 몸에 흡수되라고 몸보다 위에 놓는 것이고요 소변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보다 아래에 놓는다라는 거 요 배양검사 배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무균적 채취 멸균적 채취를 해야 된다 그냥 세트로 가셔야 돼요 다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유치 도뇨관 삽입 시 필요한 물품 멸균 증류수이다 멸균 증류수를요 그 풍선에 넣어가지고서는 이게 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 동그랗게 불어가지고 거기다 멸균 증류수를 넣어서 이게 고무관이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치 도뇨관 제거할 때 그 풍선 먼저 그 안에 있는 증류수를 제거해야지 이게 빠집니다 문제 외과적 손 씻기에 관한 설명은 외과적 손 씻기 내과적 손 씻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보기를 보셔야지 한 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바로 이 장면이죠 손을 위로 올리고 씻는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이 위에 있다 적어도 2에서 5분 2분 3분 4분 5분은 씻어라 위치를 허리 아래로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외과적 손 씻기는요 완전히 무균, 멀균 상태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 밴뇨 사용해서 팔꿈치 위에 있는 데까지 다 닦아줘야 되고요 손 깨끗이 씻었어요 이 물기 그냥 털어내요 발로 조절하는 수돗국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멸균 타올로 닦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사용한 종일 수건 버린다 이런 것들이 국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손 씻기 후 수돗국지 잡으면요 다시 손이 오염되죠 다시 그걸 잡고 잠근다 이런 표현은요 외과적 손 씻기에 어울리잖아요 또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손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내려서 씻는 건 내과적입니다 완전히 멸균 상태로 우리가 수술할 때 손 씻는 게 외과적인 거예요 손 씻기 후 손끝의 위치를 허리 아래로 두면 이거 오염된 겁니다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과적 무균술에서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물품은 1. 허리 부위에 수술기구 2. 1시간 전 개봉한 주사바늘 3.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4. 알코올로 소독 후 테이블에 놓은 이동겸자 5.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검 바늘 정답 3번 멸균 물품은요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이거는 멸균이다 이거고요 1. 허리 부위에 수술기구 가슴과 허리 사이에 있어야지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1시간 전 개봉한 주사바늘 바로 개봉해야 돼요 4. 알코올로 소독 후 테이블에 놓은 이동겸자 아니 이동겸자 자체는 멸균을 해야 돼요 알코올로는 소독이죠 소독은 안 됩니다 테이블에 놓으면 오염되죠 5번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검 바늘 멸균포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 풀기도 지금 벅차죠 이론까지 찾아보려면요 100문제 푸는데 이틀 걸려요 그래서 기간 뒤에서 그 작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외과적 무균술의 원칙 볼게요 멸균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하면 오염이죠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이에요 멸균 물품이 시야에서 벗어난 것은 오염으로 간주한다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간주한다 소독포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늘어진 부분도 오염됐다 가운에 앞면 중 허리의 아래 또는 뒷면 소독포의 외면은 오염이라고 봅니다 가슴과 허리 그 중간 이것만 오염이 안되고 멸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부는 멸균이 될 수 없고 균이 있다고 간주한다 멸균 거주에 습기가 들어갔으면 오염이다 젖으면 오염입니다 습기는 오염시키니까 습기 있는 거는 안된다 무조건 오염됐다 이거예요 내과적 손씻기에 대한 설명은 내과적 손씻기는요 일반적으로 수도과에서 손씻는 게 바로 내과적인 손씻기입니다 소독의 개념이지 멸균의 개념이 아니에요 딱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팔꿈치가 위에 있다 손이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 손가락을 위로 하고 씻는다 아니죠 아래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제끼면서 보기 읽으셔야 됩니다 2. 손목에 있는 시계는 착용한 채로 씻는다 아 이거 빼야겠죠 너무 더럽죠 3.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잠근다 4.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손을 씻은 후 젖은 타올을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이 손톱이 제일 더럽다고 했죠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이거는 무리가 없다 손가락을 위로 하고 씻는다가 아니라 아래로 하고 씻는다 손목에 있는 시계 빼야겠죠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 잠그는 거는 좀 다시 오염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했고요 손을 씻은 후 젖은 타올 젖었으면 오염이죠 마른 타올 멸균 타올이면 더 좋겠지만요 나의 구원자 하늘이 내려주셨나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